날씨 좋다 따뜻하면서 바람이 또 시원하네요 점점 이제 가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원입니다 수원 번성구고요 여기에 진짜 레전드급 한식 뷔페가 한식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와 진짜 기대됩니다 외장 이름은 로뎁나무 무한의 빛 수재돈가스 짜란 상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돈가스가 메인인 한식 뷔페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지긴다 사실 이런 한식 뷔페 집에 요새 지금 여기가 9,000원이잖아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정신이 흥미해진다 정신이 흥미해진다 오 부엉국 오 부엉국 와 여러분 대박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갈비찜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갈비찜 대신 치킨이랑 돼지 간장불고기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무래도 한식뷔 특성상 매일같이 메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오기 전에는 와 갈비찜? 와 여기 선 넘었다 이러면서 왜냐면 제육이랑 돈가스는 거의 대부분 자가는 집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수제돈가스잖아 지금 맞죠? 수제돈가스에 놀라고 필살기 메뉴 애들이 되게 많은 걸 또 놀랐고 냉몸 위에다가 특히 송편 저 송편 진짜 좋아하거든요 부성이가 제 촬영감독이잖아요 이거 몇 사이를 안 먹어? 저 6시와 미안하다 저는 어저께 브루셀프라이 스타필드에서 파워파워 수원에서 찾거든요 주말간에는 계속 있을 거라서 야 내가 이거 가야한다 이거 꼭 찍고 싶다 이러니까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양파가 진짜 아삭아삭해요 이게 지방이 거의 없는 돼지고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만 단독으로 먹으면 엄청 퍽퍽하단 말이야 근데 얇게 썰었잖아 그리고 양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수분감 때문에 목넘김이 편안하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감도 진짜 맛있어 이게 되게 지능적인 플레이에 이거랑 생각나는 거 같아요 그치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게 아삭아삭 그치 아삭아삭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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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지 아삭아삭 그치 그치 썰었지만 먹는 거는 요거 사운드 담기 위해서 돈까스 먹었으면 냉모밀즈가 졸려 이거는 그냥 나쁘지 않다 아하지만 고기 생각해보면 저는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막 한우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맛있죠 맛있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합당한 금액을 비싸게 내고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제발 제발 콜럼버스 대발견 같은 느낌인 거죠 와 유레카 내가 맞았다 나는 역시 틀리잖아 너무 기분 좋아 이거 김치 제육이네 맛있다 와 개인적으로 여기가 매장명이 돈가스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들이 너무 맛있어요 제육이랑 간장불고기가 훨씬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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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방이어도 갈테니까 이렇게 진짜 본인이 알고 있는 레전드급 한식뷔페 아 한식뷔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이런 뷔페나 무한 리필집이 있으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꼭 한 번만 댓글로 써주세요 소재가 없어요 요새 진짜 죽겠어 소재 바로 요새 그리고 닭날개 900원이라면서 이거 한개 million이 난 안 가봤는데 그 가격이면 그 정도 주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맛있다 계속 후니간에 별로 기대를 안했어요 아 저 무슨 뼈와리가 있네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나오는 그 튀김 그런 맛이야 튀김 옷에서 올라오는 향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급식소 이런 거에다가 양념치킨 소스 알지 저희가 오늘 되게 아침부터 일찍 준비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침에 막 차 타고 오면서 둘이 막 이렇게 좋은 대화를 주고 와서 기분 좋게 막 장난으로 치고 그러면서 도착하기 전에 아 제발 맛있어라 음식만 맛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 오늘 하루의 시작을 너무 기쁘게 하네요 아 오늘 하루의 시작은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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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오늘 아아아아 맛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야 배가 많이 고팠다 야무지게 나는 익어서 먹을거다 간장물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성하니 형이랑 같이 먹지 않을 것만 와.. 색깔 봐요 이정도 사 먹으려고 하면 3천원 넘거든요 난 떡으로만 9천원씩 먹고 가셨어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굿 굿 굿 굿 굿 이제 부성이랑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제가 영상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좋은 영상이 나온다기보다 똑같은 반찬이랑 똑같은 밥을 먹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 둘이도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양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한식피폐였습니다 강요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었지? 여러분 제가 망원을 한 것 같습니다 돈가스를 방금 합한 걸 먹었거든요? 진짜 와! 보기보다 돈가스 좀 많네요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끝! 빚이結 expired 안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감사합니다.